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서 여전히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3 노동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에 주업과 부업을 합친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 넘는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17.5%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학력으로는 고졸 근로자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국가들의 평균치 7.3%를 크게 앞섰습니다.